어떤 입장으로 승리를 입고 성공한 건가요? 일단 저희가 쫓아가는 입장이었는데 성우 형이 홈런을 치면서 선수들이 더 이기려는 마음이 컸었는데 거기서 제가 쳤던 게 더 기분이 좋았네요 날아가는 보였을 때 어떠셨나요? 수비시가 좀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면 안타 될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1루 베이스 밟았는데 안타가 되더라고요 저는 생각보다 멀리 나간 것 같다고요? 네, 생각보다 멀리 나갔어요 저 잡힐 줄 알았어요 이 말을 해도 되나? 원아웃 1루에 라이트 앞에 안타가 됐을 때 유지혁 선배가 걸렸잖아요 그거 아웃되고 나서 제가 먼저 가서 형준아, 너 기가 세니까 괜찮아, 던져도 돼 그 얘기하고 나서 제가 역전 2타점 치고 형준이가 고맙다고 나와서 거기서 제가 또 한 마디 했죠 너 기가 세다니까 괜찮아 확실히 세요? 네, 세요 형준이 이름 봐봐요 대형준 아닙니까? 영화에 있는데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 얼핏 들은 거로는 자기는 다이빙 해야 하는 타구였다고 잘 잡아줬다고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로아스한테 한번 확인해 봐요, 맞나? 우선권이 누구한테 있어야 해요? 우선권이 외야한테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제가 잡으려고요 손짓으로 좀... 민혁이랑 로아스, 정대 다 알기 때문에 저를 보면서 뛰어오는 게 많아서 웬만하면 제가 처리를 하려고... 올해 많이 봐서 그런 게 있어요, 확실히? 그쵸, 그 전부터 제가 손짓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쫓아가면 애들이 잘 안 오더라고요 체력 안배하나? 친구들 체력 안배해야죠 외야도 또 먼 거리 뛰어다녀야 하는데 구호주 친구들이 그러는데 발 빼고는 다 느리다고 아, 뛰는 거 빼고? 네 좀 여유 있게 하는 편이죠 느리다고 하면 안 되지 그냥 씻는 것도 좀 여유 있게 씻고 경기 끝나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제일 늦게 퇴근하거든요 기다려주시는 팬분들한테도 미안하기도 한데 밥도 좀 늦게 먹긴 해요 경기 끝나는데도 밥을 바로 못 먹어요 속이 안 좋아서 그래서 밥도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먹어야 해서 저만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경기 중간중간 전광판 오른쪽에 스코어 뜨더라고요 저는 계속 봤어요 오늘 다 이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무조건 이겨야겠다 그 마음을 먹었던 게 역전 적심타가 나오지 않았을까 어제도 대타로 나왔었는데 맛있게 쳤잖아요 맛있지는 않았어요 맛있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쉬면서 체력이 조금 돌아왔던 게 오히려 어제 2한타 치고 오늘도 2한타 쳤던 게 아닐까 제가 최근에 좀 심리적으로 좀 안 좋았었거든요 오늘 경기, 어제 경기 하면서 다시 또 멘탈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승자 치진 사람인데 왜 이렇게 쳐줘요? 왜 이렇게 쳐줘요? 왜 이렇게 쳐줘요?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그러네요 제가 하하하하 가을 와서 보면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가을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너무 습해요 지금 하하하하 저희 맨날 마지막 경기 순위 결정되잖아요 선수들도 알아요? 알죠 몇 분 선배님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우리가 몇 일 할 거다 알고 계시고 어느 선배님들은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약간 반반인 거 같아요 무슨 선수는 어느 정도? 저요? 저는 전역한 지 얼마 안 내서 아직 모르겠다 작년까지 같이 있었으면 아 정해져 있다 그럴 텐데 저는 아직 반반 이 양복을 해야죠 하하하하 한 바퀴 사고방을 해야죠 이제 저희 6경기 5경기 남았나요? 6경기 5경기 모두 승리로 끝낼 수 있게 홍경기니까 전부 다 홍경기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고 마지막 홍경기까지 피날리 좋게 할 수 있게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셀카하고 감을 하겠습니다 네 셀카 포즈 내가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네 팬분들이 뭐 보고 싶은 포즈 얘기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승리의 셀카 한번 네 찍어 드릴게요 뭐 무슨 포즈 하지? 무슨 포즈 할까요? 요즘 유행하는 그 항공샷까지 항공샷이 뭐예요? 이거? 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이렇게? 네 정수리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찍어야 되나? 아 별로다 오늘 내가 두 개 쳤으니까 두 개 Utah 너는 안 Dolphin 알겠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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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킁킥 노을이 하하하하 도착 아저씨 하하하하 글 오 정우 오 하하하하 감사합니다.